숙주 Nochs 절대 끊기면 안 됩니다 벌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명을 지목해서 주사를 벌칙을 할 건데 벌칙도 볼 수 있을 거 상의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막 인트로도 있던데 그거 볼거라 그러면 벌칙을 먼저 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? 그렇죠 벌칙 벌칙은 애교 무반주 댄스 아 무반주... 20초 무반주 댄스 막 춤추기 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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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도 있고 무반주 댄스야 낫지 않을까? 무반주 댄스하면서 애교 아 그러면 두 명을 뽑으니까 한 명은 애교와 한 명은 무반주 댄스 오케이 나 절대 안 진다 20초가 2시간이 될 수도 있어 진짜 한 명을 지목하는 거 현재 걸린 사람이 아 걸린 사람 한 명은 지목하는 거 현재 걸린 사람이 아 물귀신 아 물귀신이구나 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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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국사 길 건너 있는 저 다리에 내가 널 잡아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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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오케이 갑니까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똥산 락 에이 백 에이 조명 gn 뒷동산 사랑을 뭔데요? 뒷동산 사랑을 품고 이렇게 가자 뒷동산 사랑이 뭡니까? 뒷동산 사랑은 상상의 날개는 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? 사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사랑을 하고 말 널 근데 찝었어야죠 너무 늦었어요 찝을려다가요 슝 다 이어졌잖아요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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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귀신 작전이죠? 진짜 아쉽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개현이 형이죠 그치 내가 뒷동산하고 옆에서 아쉽다고 하는 거지 뒷동산 사랑을 한번만 다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개현이 형 무조건 개현이 형이 저 때문에 걸린 게 아닌데 물귀신 또 머리색도 물색이네요 그러면 누가 애교를 하고 누가 무반주 20초를 할 건지 둘이 같이 하셔도 돼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?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같이 애교와 무반주 20초를 왜 아니요? 한 가지만 정해주세요 아 한 가지는 안되죠 둘이 뭐 뭐 왜 한 가지 해야죠 같이 애교를 해주세요 둘이 애교? 아 알겠습니다 우리 TV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배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 귀여워요 흘린 사람 여기서 진 사람 20초 갈까요? 누구한테?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 선택해주세요 누가 더 잘했다 그러면 진 사람이 또 가 아니 세 글자 애교 버전을 해서 그 진 사람이 20초 추는 거예요 어때요? 괜찮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죠? 가위바위바위바스 순서처럼 다위바위보 형부터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작을 끌어주세요 네 갑니다 근데 말은 돼야 됩니다 이어져야 돼요 계속 애교가 애교를 이어야 돼요 혜진력 노을빛 물들어 질 때쯤 너가 날 사랑해 라고 말 했잖아 했잖아 하면 끝난 거잖아요 왜요? 애교도 충분히 했잖아 아임뿌잉 꾹꾹까까 이런 건 해줘야죠 그럼요 아임뿌잉 꾹꾹까까 아임뿌잉 꾹꾹까까 아임뿌잉 꾹꾹까까 아니에요 아임뿌잉 꾹꾹까까 아임뿌잉 꾹꾹까까 네 제가 봐봐요 분위기 이렇게 될건데 아 그래요 저희 좋아하실거에요 우린 싫죠 당연히 인정합니다 춤 막춤쳐야돼요 막춤이예요? 에어컨 빛에 맞춰서 추시면 됩니다 자 그 ASMR 같은 느낌 오케이 5 6 7 8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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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그만! 저희 오늘 습격 당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아팠어요 심장이 너무 웃겨서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어요 배꼽 어디갔어요? 아까 여기 주웠는데 여기 네 저희 그리고 또 오늘 저 말 되게 많이 했는데? 리액션만 했잖아요 리액션만 저 원래 말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리액션 보자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와우 습격 당한 소감 깸짝 놀랐습니다 깸짝! 사실 우리 연습실 소개도 해줬잖아요 오늘 이렇게 연습실을 공개적으로 공개한 거는 처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뭐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아마 여기서 오디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시기 전에 한번 이거 보시고 하하 좋다 보시고 아 공간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고 떨지 않고 오디션 잘 봤으면 좋겠고 와 오디션해? 여기서 갑자기 오디션해 형 많이 잘한다 우리 그리고 저희도 모르는 연습실 사용법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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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만약에 연습하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연습한지 딱 알고 가실 수 있고 그렇죠? 맞아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네 저희 이제 인사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TV 데일리 구독자 여러분과 저희 베러 여러분들께 좋습니다 저희 또 여러 팬 여러분들께 베러가 될 분들 네 앞으로 우리 베러가 될 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인사드리고 저희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가 물러나도록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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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아 습격하신 거잖아요 안녕 안녕 땡큐 빠빠 저희가 저희가 물러나도록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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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습격하신 거잖아요 안녕 땡큐 빠빠